그 장소에서 이코리가 호되게 당했던 바로 그 장소 어차피 밖에 무슨 열쇠를 문이 잠겼었잖아 맞지요? 뭐야? 어차피! 2019년 7월 7일 견우징여가 만나는 날 7월 7석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데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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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를 시작해볼까? 파티를 시작해볼까? 파티를 시작해볼까? 어? 파티를 시작해볼까? 특별한 기온은 안 느껴지는데 여기에선 현재 어?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바꾸러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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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말씀 좀 한 번 해보십쇼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여깁니다 그때 이코리가 호되게 당했던 바로 그 장소 여기가 지금 아까치면 제가 밑에 층에 있던 그곳의 2층입니다 그곳의 2층이예요 뭐지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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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뜹어 lust pagan 으응 잠시만요 1, 2, 3, 4 아멘 아멘 하지마세요 하지마라구요 하지마세요 하.. 하.. 하세요!! 그냥 차라리 하.. 그냥 차라리 하.. 누구 있어요? 누구에요? .. .. .. .. .. .. .. ..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치! 누구있어? 누구있냐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지 마실까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여기는 분명히.. 여기 아까 전에 문 닫았었죠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전에 문 닫았었잖아 맞지? 어차피 열쇠를 문이 잠겼었잖아 맞지요? 여기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을 확인 시켜드려 소리 지마 카메라 딴 데로 빛이 파이프 펼쳐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시야에 확 들어오게끔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이러니까 주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 마이콜 또라이 같은 놈아 다른 데 비추지 마 제대로 비춰 여기도 여기도 계속 비춰 이쪽으로 나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문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빨리 없는 거 확인 시켜드리고 바로 뒤에서 확인 시켜드려요 뭔 소리야 그러면은 노트북도 기 crater 저는 다 해보는 게 냄새.. 잠시만요 있습니까? 아멘 아멘 뭐야? 뭐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뭐야? 얘들아 누구 들었지? 얘들아 들었지? 누구 들었지?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